지금부터 OAuth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Web1 HTML과 인터넷 수업에 의존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웹 기술을 잘 모르신다면 Web1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OAuth라고 하는 기술은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 기술들 예를 들면 PHP, Node.js, Ruby, Python, Java와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구현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 기술들이 익숙하지 않다면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OAuth가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만 들으시고 실제 공부는 미래로 유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OAuth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OAuth라고 하는 기술과 관련해서 이 세 개의 참여자가 등장하는데 각각이 누구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나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OpenTutorials.org라고 쳐봅시다 그리고 이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있을 겁니다 이 사용자는 우리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서비스가 연동하려고 하는 그들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우리 서비스에 접속해서 글을 썼다 또는 어떤 글을 봤다 라고 하면 나의 서비스가 사용자를 대신해서 구글과 같은 서비스의 칼린더에다가 날짜를 기록한다든지 또는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썼다, 글을 봤다라는 것을 공유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싶지 않나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용자로부터 그 사용자가 사용하고 있는 그들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그들의 서비스의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겠죠 그것을 사용자로부터 전달받아서 우리가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실제로 저 그들의 서비스에 접속할 때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간단하고 그들의 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당히 위험하고 그 뭐랄까요? 걱정되는 방법이에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처음 보는 서비스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처음 보는 서비스를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죠,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그걸로 나쁜 짓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아이디, 비밀번호를 많은 사용자들은 그 서비스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서비스에 똑같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정보가 유출되게 되면 굉장한 보안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도 것은 좋은 일이 아니에요 사용자의 생명줄과 같은 아이디, 비밀번호를 우리가 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유출됐을 때 겪게 될 여러 가지 고초들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나요? 또 그들의 서비스 입장에서도 구글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신뢰할 수 없는 제3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도구 그것이 바로 OOS입니다 OOS를 이용하면 훨씬 더 안전하게 우리가 만든 서비스를 그들의 서비스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OOS를 이용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살펴볼까요? 이전에는 우리가 그들의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나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대신에 저 유저의 요청에 의해서 그들의 서비스가 아이디 비밀번호 대신에 액세스토큰이라고 하는 일종의 비밀번호를 발급해요 그리고 저 액세스토큰은 첫 번째, 그들의 서비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아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 그들의 서비스가 갖고 있는 모든 기능이 아니라 그 중에 나의 서비스가 꼭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만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비밀번호예요 그래서 그들의 서비스의 액세스토큰을 우리가 OOS를 통해서 획득한 다음에 그 액세스토큰을 통해서 그들의 서비스에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수정하고 생성하고 삭제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이 뭐라고요? OOS이고 OOS를 통해서 우리는 뭘 얻어낼 수 있다고요? 액세스토큰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것이 OOS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또한 OOS의 이러한 특징을 이용한다면 아예 회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처음부터 보관하지 않고 회원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로그인 기능들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Federated Identity라고 하는데 이것의 가장 기반에 있는 기술이 바로 OOS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OOS를 이용해서 액세스토큰을 얻어내는 원리를 탐험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OOS는 PHP, Java, Python, JavaScript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기술을 통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구현 방법을 소개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OOS라는 복잡한 시스템이 동작하는 핵심 원리를 파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구현 방법은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수업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출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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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합시다